이형씨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특별대책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형씨가 시민들과 함께 2020년 의왕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영씨 시정뉴스 정의란입니다. 의영씨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의영씨는 이번 평가에서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집행실적, 긴급복지 집행실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기꺼이 보듬어안는 따뜻한 복지 도시로 거듭나는 의영씨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2020년 12월 4차 의영씨 시정뉴스 시작합니다. 의영씨가 연말연시를 맞아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특별대책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12월 28일 의영씨와 의영경찰서, 민간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특별대책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내선동 상업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단속반은 집합금지를 비롯한 주요 의무 이행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장점검과 더불어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안내를 도왔습니다. 의영씨는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의영씨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 꼽은 2020년 의영씨 10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 방역에 발빠르게 나선 의영씨의 행정력에 칭찬을 보내주셨는데요. 의영씨는 손소독제 및 예방 안내문 배부, 방역장비 대여 서비스와 같은 방역물품 지원은 물론, 분야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제공 등의 경제방역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의영씨 10대 뉴스 두 번째는 우리 의영씨가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안전분야 부문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안전예산비율,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등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의영씨의 명성이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0년 의영씨 10대 뉴스 세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도 측정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공공기관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의영씨가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내 외부평가 2등급을 유지했는데요. 2021년에는 1등급 노려봐도 될까요? 네 번째 소식은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개통입니다. 역 광장에서 매표소까지 총 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는데요. 덕분에 어르신, 장애인은 물론 다양한 의왕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왕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아동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0년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례재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내 50여 개의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환경진단 등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2020년 의왕시 10대 뉴스 여섯 번째 소식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대상지 선정입니다. 이에 의왕시는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교통, 방범,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정망을 구축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봉산 둘레길, 청계산 누리길 조성 소식이네요. 오봉산과 청계산에 시민 누구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산책길이 조성됐죠. 2021년에는 시민들이 마음껏 산책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2020년 의왕시 10대 뉴스 여덟 번째 소식은 의왕청년 이룸 건립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인데요. 주거는 물론 커뮤니티 공간과 외부 행사를 위한 공간을 함께 마련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의왕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행전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의왕시가 선정됐습니다. 2020년 의왕시 10대 뉴스 마지막 소식은 의왕테크노파크 준공입니다. 의왕시 최초의 산업단지인 의왕테크노파크는 400여개의 기업이 모여서 3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약 4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생각지 못한 위기 속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격려와 응원으로 버텨온 2020년이 지나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시작의 설렘을 나누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2020년 의왕시 10대 뉴스처럼 2021년 한해도 우리 의왕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명예로운 순간, 행복한 순간, 감사한 순간들이 더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준비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